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살 때 소암압이 걸려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이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재활원이라는 곳에 보내줬어요 네 그곳에서 9살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고생이랄까 그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곳에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고 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당시는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저에게 약점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 24살 그때까지 학교라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제 삶이 음악가로서의 이제까지 올 수 있는 쭉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고통과 시련 이런 것이 결국 약점으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돌아볼 때 물론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고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당시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 당시는 그런 말씀 들어오지도 않았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축복 가운데 성공하고 성공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누구의 성공보다 제 성공이 큰 성공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의 성공을 이루고 보니까 나의 약점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시절들이 결코 나에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약점과 고통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또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절감을 하고 지금 감사의 고백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